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매주 영어 관련 캐스트를 찍는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 곽동영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순서 추론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 장사 미천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우리 학생들이 내 강의 듣는 수강생 제자들이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선생님은 캐스트에서 너무나 다 까버린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강사들이 자기의 필살기라고 할 만한 것들을 그래도 학생들 위해서 최대한 숨겨놔야 그게 장사 미천이 어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강의를 보러 오는 애들한테만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꿀팁 같은 것들이나 강의에서 가르쳐 드리는 것들을 거의 가감없이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난 또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는 스키마 레퍼런스나 엠파시스 리딩도 그렇고 문제 풀이하는 그런 꿀팁이나 기술 같은 것들은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제시를 해드려도 그것들을 수용을 하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가르쳐 드려봤자 또 인연이 안 되는 분들은 여기까지 듣고 나갈 거거든 클릭해서 바로 다 끄고 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적어도 이 캐스트를 끝까지 다 봐주시는 우리 학생분들한테는 선생님이 선물로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내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딱히 손해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 저거 메가스터디 곽동영 선생님 기술이다 그 선생님이 저런 얘기를 해준 적 있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자랑도 하고 소문도 좀 내주시면 선생님은 겸사겸사 도움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다 퍼주겠습니다 여러분 제거 다 떨어질 때까지 다 드릴게요 뭐 별로 있지도 않은 장사 밑전이지만 전부 다 까서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간단한 소개 궁금하신 분들은 스톱 해놓고 한번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시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순서 추론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드린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순서 추론이요 여러분 정답 선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정이 돼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보통은 시작할 때가 B2개 C2개 이 패턴으로 나오는 게 제일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중에서 정답 선지를 줘야 예를 들어 내가 B를 택했다 라고 하면 A, C일까 C, A일까 C를 선택했다 라고 하면 A, B일까 B, A일까 그래서 1단계 선택을 하고도 2단계 선택을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출제자가 일부러 이렇게 된 세팅 둘 중에서 정답을 줘요 시작이 B냐 C냐 그런 경우가 많지 근데 이제 옛날에 평가원에서 진짜 특이하게 A 시작 문제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한 50개 중에 그런 문제는 하나 근데 A 시작 문제를 왜 안 주느냐 A로 시작을 해버리면 그냥 고정이 돼버려 아 이거 C, B구나 A 시작이면 C, B 순서에 맞춰서 읽고 타당하기만 하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거든 난이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압도적으로 떨어져요 다 읽지도 않아도 돼 그냥 적당히 어휘 출연한 어휘들 순서만 맞춰가지고 확인하고 넘어가버려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도 바보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2, 3, 4, 5번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제시문 독해하고 나서 B로 시작이냐 C로 시작이냐 이것만 잡아내면 정답 맞출 확률이 이제 50%까지 올라가요 왜냐? B, C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픽스를 해줘도 선지가 이제 두 개로 줄어들게 되니까 B로 시작했다 A, C냐 C, A냐 이 순서 맞춰서 읽어보기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순서 추론을 끝까지 다 읽고 푸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고세절 중에서는 거의 얘네들은 50%만 있거나 맥스 3분의 2까지 읽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 추론을 끝까지 내가 다 읽고 푼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께서 스키마 레퍼런스 같은 걸 안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푸는 거랑 똑같이 한번 보고 따라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평가한 문제로 풀어드릴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여기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거의 다 알아 이 기술은 선생님들께서도 거의 대부분 알려주실 걸 여러분들 강의 듣는 선생님들께서 근데 이제 제가 순서 추론 관련해서 참 딱한 게 글의 흐름이나 완결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내용과 마지막에 올 수 없는 내용을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 내가 이걸 깜짝 놀랐어 학생들 문제 푸는 걸 보면서 근데 글의 완결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친구들은 완결성이요 어떤 내용이 끝에 올 수 있는가 끝에 올 수 없는가 이거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완결성으로 끝에 올 수 없는 지문을 우리가 만약에 찾아 내버리면 답 찾는 게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순서 추론 관련된 꿀팁이야 선생님이 이제 강의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는데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보셔요 제시문부터 조금 걸리더라도 이거는 미리 안 풀고 선생님이 해석대로 쭉 따라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 파슬레코드라고 하니까 화석으로 인한 어떤 기록 같은 것들은 우리한테 증거를 제공해줘요 진화에 대한 증거를 우리한테 제공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화석 기록이 화석을 통한 어떤 기록 자체가 무엇을 주느냐 진화의 증거가 된다는 거야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메모를 살짝살짝해서 스키마타를 만들어 놓죠 이걸 스키마타이징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참고해서 뒤쪽에 나올 내용들 프리딕션도 해보고 중간에 뇌절도 안 오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스키마타이징입니다 그런데 그 파슬 기록 같은 것들이 제공해주는 그 이야기들은 변화와 관련된 거래요 그래서 생물들은 존재했습니다 과거에 존재했었고 그런 생물들은 더 이상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연속되는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야 많은 화석에서 근데 어떤 화석이냐? 보여주는 화석이에요 변화를 보여줘요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내용들을 변화, 변화 반복하면서 강조를 해주네요 그리고 변화는 뭐다? 진화 그러니까 진화와 관련된 변화를 계속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from a common 한 ancestor 부터 마치 뭐 뭐처럼 in the case of the horse 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말도 그런가 봐 공동의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쭉 분화되어가고 변화되는 어떤 진화를 했나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화석 기록이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 일종의 변화 change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B로 이어질까 C로 이어질까만 따지면 되는데요 B를 보세요 자 시작 The parcel record는 support, 지지해준답니다 This prediction, 이러한 예상을 어? 무슨 예상? 뭐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까? Prediction이라고 할 만한 게 제시문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뭔가를 확실하지 않은 어떤 것을 내가 추정을 해서 얘기를 한 게 있었어? 없었거든 제시문에서는 그러면 일단 B는 못 온다는 얘기야 그죠? 이제 이렇게 따집니다 그럼 잠깐만 선생님 그럼 C로 시작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네요 라고 해서 이때 살짝 전 적어놓고 C를 읽거든요 그런데 demonstrating은 눈으로 보여주면서 뭔가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야 That evolution, 진화라는 것이 제시문에 있었던 단어입니다 실제로 강조해 디듭니다 발생을 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과는 별개로 화석 기록과 관련해서도 제시문에 있었던 겁니다 화석 기록이 뭔가를 제공해 준다는 말도 제시문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역시 또한 이란 말을 줬으니까 얘는 100% 제시문 뒤에 붙는 거지 그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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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서술이 초점에 전환이 일어나요? 그것과는 별개로 뭘 또 제공을 해주냐면 어떤 prediction에 대한 증거 또는 검토 결과 같은 것들 실제 테스트 검증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prediction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까지도 제공을 해주는데 어떤 prediction이냐 진화론으로부터 만들어진 prediction이라고 해서 이 prediction이 정확히 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요 선생님 근데 이 정도면 prediction에 대한 설명으로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까봐 예시를 딱 따라주네 예시까지 달아줬으면 이제 prediction에 대한 설명은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무슨 prediction인데요 선생님? 그 theory는 predict 예상했어요 어떤 예상을 했냐면 단세포 유기체 단세포 생물이라고 합시다 단세포 생물이 진화를 했다는 거야 뭐보다 먼저? 다세포 유기체 다세포 생물들보다 그래서 prediction 여기서 나온 예상은 무엇이냐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다세포로 변화, 진화 진화를 해나갔다라는 것이 이 prediction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이 prediction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갔다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설명이 나왔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화석기록 자체가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일단은 C로 시작은 100% 빼방인 것 같아 그러면 후반부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 이 prediction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처음으로 떴으니까 거기 관련된 언급이 있으면 되는데 고맙게도 우리가 직전에 읽었을 때 B에서 그 내용이 깔끔하게 prediction 관련된 언급이 나온 것 같아 근데 A일 가능성도 분명히 아직은 살아있어 A에서도 prediction 관련된 얘기를 끌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능성은 열어놓고 B를 먼저 독해를 해봅시다 근데 파슬레코드 자체가 이러한 것들을 지지해주고 근데 바로 멀티셀드 오개니즘이 나와 직전에 언급했었잖아 다세포 근데 이것만 갖고는 100% B라고는 아직은 보면 안 돼 B 끝까지는 읽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다세포 유기체들은 발견돼 지구의 어떤 지층에서 근데 수백만 년 전 뒤에 수백만 년 뒤에 근데 뭐보다 최초에 출현한 뒤에 단세포 생물의 어떤 층이 그러니까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단세포가 여기서 나오고 한참 뒤에 이쯤에서 다세포가 나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 순서당 이렇게 가니까 화석 기록이 이렇게 됐다는 걸 입증을 해보였다라는 말은 시에서 안문단에서 나왔던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반복 강조로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실전이면 이 상황에서는 깔끔하게 CBA로 확정 짓고 넘어가요 이 문장이면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시간이 좀 남아 선생님이 저 정확하게 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곽동현 선생님 이 내용에 대한 캐스트는 전에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전에 그 내용이랑 다른 것들을 오늘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나와요 지금 나오는 건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이 영상은 이 문장 때문에 찍은 건데 자 보세요 근데 보세요 노트 주목해라 집중해라 그 얘기에요 뭘 주목하냐 that possibility 가능성이라는 거 확률이라는 거 자체는 언제나 남아있어 that 이하일 확률 자체가 the opposite 정반대의 경우가 could be found 발견될 수도 있어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남아있다는데 주목해라 라고 해서 명령문으로 강조를 딱 때렸거든요 왜 나는 이제 여기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고 싶냐 자 봐봐요 이 마지막 문장이요 글의 마지막에 끝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흐름상 이게 완결성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봐도 절대로 완결성이 있다 없다 없는 내용이에요 완결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반대도 가능해 라고 얘기했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글을 끝내버려 그 반대의 경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안해줘도 돼 안 궁금해 뭔가 반대의 경우가 어찌어찌 된다라는 내용이 좀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결론 내서 끝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화장실에 갔다가 그냥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뭔가가 마무리가 안 된 느낌이 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마무리가 반대의 경우가 뭔가가 언급을 할 것처럼 심지어는 명령문은 제가 강조라고 했어요 왜 명령은 대부분 강조구문이에요 중요한 것들을 시켜요 엄마 아빠가 맨날 얘기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차 조심해라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야 그죠 그래서 명령문은 일반적으로 강조구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뭔가를 새롭게 강조해서 뭔가 앞부분의 내용이랑 연결 안 되는 뭔가를 새롭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근데 순서출원에는요 중간에 들어가는 문단에 보통은 맨 최후반부에 이렇게 완결이 안 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다음 이어지는 문단의 앞부분이랑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완결이 안 된 상태의 무엇인가를 끝에 던져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이 완결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그럼 C로 시작하는 거는 확정인데 얘네 둘의 연결성이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읽어봤더니 절대 끝에 못 올 내용이야 아 그러면 얘가 B가 마지막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CAB 이런 코스는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CBA로 해서 이게 확정이겠구나 이렇게 논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빼박이지 이렇게 갔으면 A를 하나도 안 읽었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 100%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프레딕션도 할 수 있어요 A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냐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요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멀티셀드 오르기니즘 자체가 실제로 발견이 된다면 뭐 뭐 했던 것으로 To have evolved before single-celled organism 이전에 나오잖아 반대의 경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견된다면 이 이론 자체는 뒤집어지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거의 없다 아니 아예 없다 하면 기존의 학설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내용이 이 부분에 나와요 근데 그런 내용 독해를 할 필요가 있냐고 없냐고 순서출원할 때 첫 문장만 읽어보면 되잖아 예상했던 대로 맞는지 근데 반대의 경우 딱 언급했으니까 딱 끝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능숙해지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깐돌이가 되면 야 이 부분 절대 끝에 오돈다 라고 해서 절대로 마지막에 올 수 없는 내용이다 이거는 뭔가 완결성이 아예 없다 이 판단까지 되기 시작하면 순서출원은 밥이에요 이건 순서출원 문제 푸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목맥의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글의 흐름까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가려면 스키마 레퍼런스 필요하고 중간중간에 깨달음 받을 알게 된 내용들을 닥친 대로 적으면서 푸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 결국엔 내가 잘났네요 근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평범한 아저씨고 진짜 평범한 아저씨고 평범한 40대 초반 아저씨고요 이 방법을 처음으로 깨닫고 만들었던 거는 고3 때랑 제수 때 곽동영이 만들었어요 그때 서울대 경외학부 정시로 합격하고 경찰대 한자리 등수로 합격하면서 막 입시를 썰어먹고 지었고 전체 수석 막 때리고 했었던 그 당시에 저는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나는 진짜 하자가 많은 인간이에요 하자가 많은 인간이고 뭔가 부족고 의지도 약하고 아무리 생각하면 진짜 안심하고 내가 그러거든요 스스로 근데 그 당시에 선생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 같아요 진짜 이거 하나에 미쳐가지고 정상을 찍으려고 정말로 미친 듯한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항상 순서 추론을 내가 그 당시에 좀 약점이었어 내 기억에도 그러다 보니까 분석을 했어요 문제 패턴을 분석을 해서 아이디어를 노트에 딱 계속 적으면서 새롭게 실험하고 분석하고 실험하고 분석하고 실험하고 분석하고 실험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고3 때 선생님 수험생 때 아 그래서 순서 추론은 문단별로 전반부 후반부가 나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나눠져서 나올 때는 앞에 내용 뒤에 내용 쪼개면서 뒤쪽 내용이 다음 문단이랑 연결이 돼버리니까 여기에서는 끝에 올 수 없구나 완결성이 없는 내용이 마지막 끝에 붙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그 당시 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소름돋아 그때 이제 또 깨달은 거 하나 추가로 얘기해드리면 마지막 오는 문단은 그런 거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 오는 문단은 앞에서부터 부드럽게 쭉 연결돼요 중간에 끊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진짜 신기해요 이런 성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수험생들이 어떤 자연스럽게 얻기는 힘든 통찰력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강사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자 문제 많이 풀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단어 열심히 외우고 잘 안 되는 구문들 직독직해 안 되는 특이구문들 분석 잘해서 외워버리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강의에서 배우는 게 맞아 여러분들이 못 갖고 가는 통찰이 있어요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이 20%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습하는 게 80% 이렇게 묶여졌을 때 저는 최고 좋은 시너지라고 생각해요 직접 계산해보고 직접 연구해보고 직접 답을 안 뽑아보면 판단력 자체가 늘지 않고 숙련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의를 볼 때는 아우 각동력 잘 풀지 왜냐 나는 예습을 해서 다 외워가지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보고 알겠다 이해하는 것과 내가 직접 해보는 건 다른 영역이다 이 부분을 항상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정리는요 그거예요 마지막에 올 수 없는 내용 요거를 알면 완결성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순서 추론이 훨씬 쉬워진다 중간에 오지 못하는구나 얘는 절대로 끝에 오지 못하는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당장에 감명을 받았으면 영상 한 번 돌려서 다시 한 번 아까 그 분단 다시 한 번 훑어보세요 오케이 말을 하도 많이 했더니 공기가 막 삼켜져가지고 좋지 못한 기운이 막 올라온다 자 그리고 금방 그 지문은 선생님이 이번에 개강한 선생님 심화유용독해 라이트라는 강의 지문이에요 실제 강의할 때 선생님이 가르쳐 드린 내용들이고 지금 이거 1번부터 5번까지 선생님 강의 있는데 3번까지는 다 완강했고 4번하고 5번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강의들입니다 학생분들 좋은 평가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 같은 거 많이 얻어가고 싶으면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강의 들어야 됩니까? Q&A 게시판에 상담 남기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캐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100점까지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전속력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화이팅!